당신들 뭐야? 왜 남의 거 가로채는 건데? 여기 아저씨 이름 써있나? 안 보이는데? 때나! 때나! 때나 오라고! 이 개새끼 씨 너 때문에 깨졌잖아, 이 개새끼! 깨라! 시발 삐쩍마른 새끼가 식탐은 많아가지고 시발 놈아! 이 개새끼! 이발이 정신... 죽었어 여기요! 사람이 죽었어요! 안 들려요? 저기 사람이 죽었어요! 저 자식이 사람을 죽였다고요! 저 자식이 사람을 죽였다고!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!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! 271번 탈락